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안사람대 안으로 길이 부전하세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써뉴입니다 먼저 애국가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빨리 빨리 이렇게 돌았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볼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영광이었어요 시타 저는 시타를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었고 직업을 전향해볼까 저희가 넥스앤에 지금 시구가 세 번째인데 제가 한 시구는 처음이거든요 잘할까 되게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헛스윙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성공적으로 시구를 잘한 거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앞으로 제가 할게요 불러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서원참 상수 저희가 전 뵙고 싶었는데 오늘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쉽고요 정말 이 메세인처럼 보고 싶어요 빨리 케이버하셔서 빨리 넥스앤을 위해서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와서 힘을 실어드린 만큼 오늘 넥스앤에 꼭 우승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주셨습니다 넥스앤 화이팅! 화이팅!